최근 크게 오른 건설 자재 가격이 건설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출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건설 자재 가격은 1년 전보다 28.5% 올랐습니다. 이는 2008년 4분기 30.2% 이후 13년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전체 건설 자재 가운데 가격이 1년 새 10% 이상 급등한 품목 비중도 2020년 말 8.9%에서 올해 초 63.4%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건설 자재 급등 배경으로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일부 자재 공급 부족, 국내외 자재 수요 증가 등이 꼽혔습니다. 품목별로는 철강 등 금속 제품 가격이 전체 건설 자재 가격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한해는 건설 자재 가격 상승이 건설사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건설 경기 회복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주행은 거품입니다. 여러분도의 주행이 작은 자재 가격 상승으로는 철강 중도